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어땠는지 좋았다? 나빴다? 아.. 나빴다지 뭐.. 나빴다? 나빴다? 난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집에서 주로 일일 드라마를 되게 잘 챙겨봐. 진짜 뇌 비우고 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일일 드라마의 흑징이 그런거잖아 누가 누구를 죽였대?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걸 보고 누가 목격을 했다? 빌런이? 혼자가 도망쳐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혼잣말로 부장님이 사장님을 죽였으니까 부장님이 사장님을 죽였으니까 내가 그걸 받고 이제 나는 경찰설로 가서 누구를 이렇게 꼰지르고 하면은 나의 모든 복수가 완성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로 다 설명을 하잖아. 바쁜 주부님들을 위해서 그런 영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영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 되게 왜냐면 과학적으로 솔직히 근거있는 말이 돼야 되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도 해줘야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얽힌 사람 관계 같은 것도 굳이 찝어서 정보를 줘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했던 애들이 영화에서는 첫 등장이지만 이전에 디즈니 플러스 OTT에서는 이미 나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다 대사로 설명하는 게 너무 대사로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맞아 이 영화 이거 영화가 맞나? 이거 드라마 같아 이제 이거 사실 일일 드라마? 오 일일 드라마 한 1회부터 200회까지 압축해서 2시간짜리 만들어놓은 거야 맞아 나도 공감인 거 그 과학 같은 거 설명할 때 분명히 그 전에도 방한 얘기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막 모호하고 안 와닿진 않았거든 어? 맞아 되게 설명을 그때는 잘한 건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막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영화에서 보여줬잖아 근데 이 분은 그냥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서운해 맞아 나도 그치? 나는 그 항상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랑 나랑 너무 공감되는 그게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계도 없었어 이번에는 맞아 나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뭘 얘기를 딱 했다? 응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 꼬마라면은 카밀라? 어 걔라면은 적어도 그게 뭐 개소리예요? 이런 반응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 맞아 근데 다들 너무 이해해 바로 그러니까 아 바로 넘어가 어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그 캡틴 마블이 한라의 태양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맞아 모니카가 막판에 설명해줬잖아 응 근데 그걸 그걸 왜 애초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 그렇네 그걸 이제 와서 응 뭔가 빌드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니카가 그거를 알아낸 빌드업을 앞에 깔아준 것도 아니고 맞아 근데 갑자기 딱 그때 돼가지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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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하면 돼 언니 힘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어 응 근데 그걸 들은 캡티마블이 맞아 진짜 딱 한마디 해서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나도 며칠 동안 안 한 거 많았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미소지면서 바로 설득돼 그래서 맞아 내 할 일이야 얘네끼리 살고 있나? 아이가 너무 소외됐어 아 그리고 그 모니카가 반대로 떨어졌잖아 어 어 그러고 나서 문 딱 닫혔을 때 되게 슬픈 모먼트였는데 어 어 어 마블이 돌아오고 캡틴마블이 돌아와서 위즈마블을 안는데 어 위즈마블은 울고 있고 캡틴마블은 딱히 감정이 없어 보이는 거야 맞아 어 이게 뭔가 감정선이 뚝 짤린 느낌인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약간 근데 그런 게 몇 번 있었어 어 나도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촬영하지 않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야 응응 감정선이 그래서 나는 보면서 그 차이인가 싶었다 약간 그 그런 게 있대 인종마다가 우리는 응응응 어 한국인이 한국인 관객이 한국 배우가 연기하는 거 봤을 때 응 잘했다 못했다를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데 한국 관객이 한국 관객이 이제 미국 배우의 연기를 봤을 때 못 미국이 정작 미국 관객들은 아 이 배우 연기를 너무 못했어 라고 말해도 우리는 적당히 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야 응 뭔가 그 문화 차이도 있고 아 감정을 발휘하는 그 차이도 있잖아 응 또 나는 그 차이 때문에 응 내가 그렇게 뚝뚝 끊겼다고 느끼나? 아 아 싶었는데 응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앞선 응 그 마블의 영화들에서는 우리가 맞아 너무 감정이입을 잘했잖아 맞지 응 야 심지어 우리는 가오겔의 너구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울은 맞아 눈물이 맺혔던 사람들인데 맞아 오히려 그 너구리랑 그 그루트 보면서 울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나 나 이렇게 메마른 사람인가? 이거 보는 내내 그니까 어 너무 이상한데 아 이게 대충 문제가 뭘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싶기도 하고 얘도 뭔가 계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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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맞아 근데 설명할 게 진짜 많기는 했던 게 내가 봤을 때 그 이제 캡틴 마블이랑 캡틴 마블이랑 스폰 말이죠 캡틴 마블이랑 캡틴 마블이랑 어 어 몰이카의 관계도 설명해줘야 됐고 맞아 그리고 갑자기 왜 카밀라가 이런 걸 갖게 됐고 파워가 생겼고 시티를 구한 영웅인 것도 설명해야되고 그 할라 그 빌런이랑 캡틴 마블이 왜 천적이 됐는지도 설명해야되고 맞아 그게 근데 1편에는 많이 안 나왔나? 그게 너무 오래돼서 내 기억이 안 나왔네 나도 나도 그래서 보다가 캡틴 마블 2가 있었나? 어 그니까 아 이게 2 아니야? 어 이게 2인데 나는 이제 내가 그만큼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르게 놓쳤나 보다 1편만 봤나? 그래서 내가 계속 돌이키면서 봤어 근데 1편만 있었던 게 맞아 왜냐면 내 기억에 그 캡틴 마블이 할라를 부신 건 맞아 응 근데 아 근데 캡틴 마블 개봉 시기가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 응 전에 거 뭐지 1,2편으로 나눠졌던 거 엔드게임? 어 엔드게임 엔드게임이 1이랑 2 아니었나? 뭔가 부제가 달랐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 1편이 응 나오고 나서 애들 먼지로 다 사라지고 응 그러고 나서 캡틴 마블이 개봉을 했고 응 그러고 나서 엔드게임 그 2가 나왔어? 나왔어 아 그래서 그 캡틴 마블 다 끝나고 마지막 쿠키 영상 때 응 쿠키가 2개 나오잖아 응 첫 번째 쿠키가 니퓨리가 먼지로 변하는 거였고 응 그럼 니퓨리가 먼지로 변하면서 캡틴 마블의 응 쿠키 중에 하나가 응 모니카의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응 그러고 모니카가 모래에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였어 아 아 그거를 똑같이 설명해줬네 그럼 어 나는 캡틴 마블 빼고는 전부 초면이었어 아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처음 나온 인물들이었어 아 그 모니카는 완다 비전에 나왔던 애고 헐 그리고 이 카밀라는 이제 미즈 마블 미즈 마블 난 미즈 마블 1화밖에 안 보긴 했거든 그것도 드라마야? 어 하나도 안 봤네 나도 1화밖에 안 봤어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어 그렇구나 이게 드라마를 안 따라가면 진짜 모르네 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이번엔 진짜 어떡하지? 싶었다 순간적으로 원래 그 전 마블 시리즈는 드라마가 없었기도 했고 안 따라가도 괜찮았잖아 뭐 코믹스를 안 읽어도 괜찮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완다 비전 난 그게 진짜 큰 복병인 거 같아 아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2도 맞아 내가 그걸 안 봤는데 뭔가 너무 건너뛰는 느낌인 거야 그래 근데 이 덤업을 써도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완다 비전은 아니 근데 진짜 말이 나눠서 말인데 이거 4DX로 보고 싶더라고 어 나도 그 생각했지 맞아 왜냐면 얘네가 계속 바뀌니까 어 계속 나도 막 수직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액션은 되게 엄청 다채로웠던 느낌? 응응 맞아 그거는 근데 좋았던 거 같아 너가 방금 말했던 이 세 명이 계속 체인지 되면서 얘네가 이제 그걸 훈련했잖아 응 체인지가 돼도 서로 연속성을 갖는 거 공격에 근데 그거는 되게 잘 짜여진 액션이었던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것만 좋았던 거 같아 네 거의 극초반이잖아 어 맞아 거의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흥미가 똑똑똑 흥미가 똑똑똑 그러다 갑자기 박사전 나올 때 오잉 그거는 한국인 어 한국인만 반응하는 거지 아니 그니까 진짜 한국인 팬들을 위해서 만든 캐릭터 같다고 그니까 아니 그리고 얘는 아니 이름이 얀은 뭐고 얀 그 풍경은 또 인도 같고 오 대체 보면서 아 이거 오리엔탈리즘 이슈인데 이 생각을 했다 내가 인정 그 디즈니에서 제작한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좀 뒤늦게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서양인의 시선에서 동양을 너무 짱꽁해 놓은 거야 그니까 서양인 시선에서는 동양이 한 나라일 뿐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각각의 문화가 있는데 얘네는 그걸 다 짱꽁해서 한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분이 처음으로 불쾌하게 다가온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개념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찾아봤었거든 근데 그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였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양인 시선에서 담은 동양이라서 그래서 그 이번에 수호파에서도 리아킴 원밀리언이 그 이거 뭐지 대규모로 가는 거 메가크루 어 메가크루 때 쓴 노래가 그 투개월에 김예림이 부른 옐로라는 노래였는데 그게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노래였던 거야 서양 시선에서 너는 너는 뭐가 차이나고 뭐가 재패니고 뭐가 코리아고 뭐가 인디하고 구분할 줄 알아? 라고 까는 가사래 그 내용이 근데 진짜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것도 보면서 박서준이 등장하는데 발리우드 스타일을 내고 어 맞아 그 나라의 풍경이며 옷 스타일이며 응 이건 진짜 얘가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랬다 그래 맞아 이거는 진짜 에바였다 어 진짜 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 나는 그 샹치인가? 어 마동석 나온 게 샹치야 응 아니 마동석이 그거랑 샹치 두 개를 안 봤어 응 아 사실 내가 레이시스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잘했다고 말하는 아 진짜? 개인적 의견인데 아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반대할 것 같긴 한데 난 샹치가 내 역사상 내가 본 영화 중에 최악이었어 아 모든 영화 통틀어? 어 실화요? 최악이었어 그래서 샹치를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진짜? 응 왜 그것도 약간 아니 그냥 영화가 너무 그냥 의미도 없고 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어 거기에 그 사람 나왔잖아 양조이 아 진짜? 양조이가 그 아빠로 나와 이 남자 주인공의 아빠인데 빌런이야 아 진짜? 어 그 아빠는 그 선한 사람을 그래서 이 영화의 존재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나한테는 주로 마블 영화는 아무리 에바여도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게 다음을 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보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리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잖아 영화를 근데 이 샹치는 다음 스텝도 없고 전 스텝도 없고 진짜 그냥 단독이야 거의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마동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내가 모르니까 아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으려나 싶은 거야 아 아니 전혀 나도 그래서 박서준 보면서 응 박서준도 분명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마동석 역할 같은 걸 기대했을 텐데 춤 춤 연습해야 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 이 생각이 너무 들어 마동석은 그냥 진짜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아 진짜 나는 마동석을 되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어 막 그래서 왜냐면 그 이 우락부락 그 힘센 캐릭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마동석이 약간 좀 그 능글스러운 유머도 좀 하고 응 살짝의 러브라인도 조금 있거든 은은하게 근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들어가고 나도 박서준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거 기대했는데 그 중 맨 처음 더 마블즈 예고편 나왔을 때 박서준 1초 야 이거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근데 솔직히 예고편까지만 봤을 때도 진지한 장면일 줄 알았거든 야 이게 아 그래도 그래도 마블인데 격돌하는 그 씬에서 약간 선두에 나선 대장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 그래도 좀 깔있네 이랬는데 세상에 그냥 처음부터 얘 등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놀린 수준이었어 맞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왜냐면은 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그냥 약간 유쾌하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좀 잘 못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대놓고 너무 동향을 비하하는 느낌인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난 같은 한국인으로서 나는 촬영하는 내내 너무 슬펐겠다 싶어 보면서 아 이런 계속 이렇게 마블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로다주가 의리로 출연을 한다고 기사에서 수락을 했다고 봤거든 이제 돌아오겠다고 응 그래서 난 진짜 또 오늘 마블 턴 이거 보면서 응 이런 시나리오를 받고 로다주가 뭘 바꿔줄 수 있을까? 아 입김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같아 응 적어도 자기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야기를 할 입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기대를 곧 배우한테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 로다주가 곧 마블이다 응 저렇게 난 저렇게 약간 끝이 그리고 너무 응 뭐 기대도 안 되고 약간 맞아 다음 편이 기대도 안 되고 너 말대로 응 저렇게 해서 그냥 아이언맨 불라고 저렇게 끝냈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당위성이 없는데 맞아 그냥 진짜 이게 아휴 진짜 클리식 범벅이었잖아 모든 게 솔직히 우리가 관객들도 수준이 높아졌고 마블 사기관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 얘가 그 모니카가 이 차원의 문을 그 자기가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한테 힘을 줘 그래서 막 힘을 받았잖아 하얘진 상태에서 이제 날아갈 때 솔직히 관객들 대부분이 쟤 100% 못 돌아온다 당연히 알고 어 그리고 걔가 닫으면서 이제 캡틴 마블이 아니 어 얘한테 달려왔잖아 안돼 어 못 만날 거 알고 어 그게 100% 차원 이동해서 이따 쿠키 등장할 거 알고 공식이네 거의 너무 공식이잖아 응 뭐 하나 벗어난 게 없었어 예측을 응 근데 항상 나는 마블이 예측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맞아 클리식 깨부시는 영화인데 어 그리고 그 클리식을 깨부실 때 응 그 마블 특유의 마블 세계관을 이용해서 깨부셨잖아 응 근데 이제는 그 세계관도 이용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 감독이 이게 첫 작품인가? 근데 내가 오늘 막 그 마블 시리즈 나무 위키를 쭉 보고 왔는데 그냥 그 리스트를 근데 이 감독이 이름이 클릭이 안 됐어요 아 그럼 진짜 처음 했나?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 처음인 거지 응 진짜 그냥 2D로 봤으면 진짜 잤을 거 같고 어 맞아 나는 그냥 이게 돌비? 뭐 이래가지고 음향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나는 그래서 좀 잠이 깼던 거 같아 음 시끄러워가지고 깨서 광광광광광 이러고 힝 이러니까 나는 그거 이 영화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새로워가지고 예상도 못했잖아 맞아 맞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 지금 흥분했다고 그 흥분된 영화관 덕분에 흥분된 마음으로 계속 본 거였어 흥분된 그래서 내가 영화 보고 오픈한 건지 흥분된 흥분된 아니야 아니야 시작할 때 응 시작할 때 이미 생각하게 흥분된 after 흥분되는 흥 징 아니 이제 뭔가 마블은 그러면 4DX나 그냥 이런 돌비 이런 거 아니면 특별한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같지 그냥 집에서 봐도 무방하겠다 이게 많나 싶다 원래 이런 영화가 아니었는데 개봉일만 기다리면서 디데이 생각하면서 아이맥스 광클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한창 마블이 죽어 올릴 때 그래도 DC 팬들이 그래도 찐은 DC지 이랬을 때 속으로 클라스가 다르다 클라스가 이 퀄리티가 다르다 DC는 같은 주인공으로 뭐 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는데 재미가 없지 않냐 다크했지 근데 이거 편집해야 돼 후방은 DC 팬들 나랑 나 진짜 이후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나 오늘 보면서 반성했잖아 DC가 나? 아 또리또이 같은 급이 됐구나 야 너무 슬퍼 나도 한창 마블 달릴 때 DC 깐 사람으로서 히어로 영화야 마블이 히어로 가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건 뭔 장면지도 모르겠고 이제 히어로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나랑 동떨어진 느낌 어느 순간부터 파워 게임이 된 거야 맞아 맞아 파워가 더욱 점점 세져야 돼 맞아 그래서 막 서서히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이 마블이 맞아 맞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를 예견을 하고 끝났잖아 맞아 근데 그 어벤져스를 내가 따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렸을 때 마블이 흥행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되게 영광의 시절이지 않아? 그니까 되돌아 보니까 맞아 그걸 내가 실시간 아이맥스로 봤다는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 어 그니까 근데 그 발키리도 너무 대사들이 느끼하지 않았어? 어 그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나 그 캡티마브리랑 연인인 줄 알았어 어 나도 어 그래서 이거까진 아니지 이 생각 그랬지 그니까 아니 그리고 인사할 때 원래 뭐 볼에 뽀뽀했잖아 근데 비주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한 조각하고 끝나길래 어 엥? 분명히 박서준이 남자친구라 그랬는데 이게 뭐지? 아니면 진짜 연인사인가? 정약결혼 어쩌고저쩌고 막 박서준이랑 막 이랬으니까 또 그건가? 떡밥인가? 아니 그니까 다 좋은데 개연성이 있어야지 아 그니까 내가 또 뭘 놓쳤나 싶고 그니까 그리고 난 솔직히 캡틴마블 캐릭터 성격 또 변질된 것 같아 맞지 나도 완전 느꼈어 그치 내가 기억하는 캡틴마블은 되게 진지하고 되게 터프한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막 장난치고 막 이런거 하고 쪼가 생겼어 갑자기 쪼가 생겼다 맞아 아이씨 보면서 또 생각이 난건 토르가 토르3 라그나로크 되면서 또 얘 성격이 변질됐잖아 원래는 토르도 엄청 진지한 성격이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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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극회가 됐잖아 근데 난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라그나로크가 대박이 났잖아 아 맞아 그러면 성격 변질된 것도 완전 납득 가능이다 오히려 좋았거든 서사가 있었어 그거는 근데 이건 그 뭣 남기지 못했다 맞아 그리고 난 중간중간에 자기 확실을 못하는 장면들이 어 캡틴 마무리 저런적이 없는데 그니까 원래 되게 막 막 이렇게 뭔가 리더십 있고 되게 강단있고 약간 이랬거든 어 근데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대사를 하지 않나 너무 인간적인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는구나 맞아 근데 아 그런 모먼트가 있을 수는 당연히 있는데 응 앞에 깔아놓은게 하나도 없는데 어 그니까 갑자기 냅다 보여주면은 어 왜 나앞해졌지 갑자기 어 그냥 갑자기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알아 하고 내던지어 주는 느낌이었어 어 맞아 그냥 애초에 라그나로크는 진짜 오프닝부터 그냥 개그로 바로 시작하잖아 어 철에 철사에 매달려가지고 맞아 맞아 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아 그 괴물이랑 싸우는 거 붙다가 개그여서 진짜 웃으면서 시작을 했잖아 맞아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웃겼어 진짜 그 대사랑 상황이랑 너무 웃겼고 맞아 남돌 3세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아예 이 토르 3는 개그 컨셉이겠거니 했는데 뭔가 이 캡틴 마블도 계속해서 개그를 넣기는 했다 어 뭔가 그 웃음 유도가 꽤나 많았는데 맞아 옛날 마블처럼 뭔가 빵 터지거나 어 되게 생각없이 막 파하하 웃는 그런게 안 생기는 거야 어 그냥 피식 맞아 맞아 유머를 넣었구나 아 웃길라고 어 아 개그신이네 근데 아무도 안 웃네 어 야 관객들 제일 꽉 터졌었던게 박수준 나왔을 때였어 그니까 다들 같은 마음으로 웃은 거겠지 어 다들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웃음이 난거지 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탑인데 그니까 아 아무래도 저렇게 밖에 안 써주다니 루소가 에이홀 제작했었잖아 제작했었잖아 근데 근데 그게 너무 에이홀 그거랑 겹쳐보이는거야 어 그래서 어머 그러네 루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약간 혼자 이랬는데 진짜? 응 그런 장면이 몇개가 비슷했는데 어 근데 웃긴거면 에이홀이 훨씬 더 훨씬 더 고급스러웠다? 완전 왜일까? 솔직히 진짜 따지고 보면은 더 마블즈는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진짜 아무리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우주의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맞아 묻힐 수 있거든 근데 에이홀은 완전 현실세계였잖아 맞아 다른 차원도 다 현실세계였잖아 맞아 근데 막 손가락에 소시지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그 누구도 우습다고 생각 안했거든 맞아 근데 더 마블즈에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맞아 난 이게 진짜 차이라고 생각해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옛날 마블도 현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진짜 막 아예 지구 밖에서 이 우주 저 우주 이렇게 돌아다닌 느낌은 아니었어 맞아 뭐 토르도 막 어쨌든 그 거기 라그나로크에 있다가 그다음에 걔네 나라에 있다가 뭐 이랬지만은 지구도 나왔고 응응응 하여튼 중력 있잖아 어쨌든 하여튼 중력 근데 얘는 뭐? 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초능력도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냥 상상력밖에 없으니까 이걸 SF로도 못 봐 이거는 아 이건 아니야 이거 판타지야 진짜 판타지 됐어 그냥 해리포터 그 수준? 어 야 근데 해리포터도 애들 얼마나 좋아했니? 진짜 못 비벼 학교에 기숙사에 아 그리고 애들 스토리가 있잖아 맞아 그들만의 그 약간 어? 다툼과 맞아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 더마블스는 그런 인간적인 휴먼 스토리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저희 CG 이만큼 잘했어요 맞아 자랑한 느낌 그냥 검정 옷 입고 이제 와야 될까봐 아 더 마무리해 잘가 잘가 반가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안녕 안녕